CBS라디오 박정혜 한판승부 2부분을 열었습니다. 2부에서는 정치 얘기를 일절하지 않고 의식 중에 가장 중요한 음식 먹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가장 화제의 중심이죠.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를 보는데 넷플릭스의 예능 흑백요리사 출연자 중 한 분을 모셨습니다. 대가에 걸맞는 모습으로 후배들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모습 때문에 큰 화제가 되신 분이세요. 경력 50년의 중식 대가 여경래 셰프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셰프님. 안녕하십니까. 요즘 굉장히 바쁘신데 시간을 내주셨어요. 사실 좀 웃기는 얘기지만 지금 여기 나와 있으면 가게가 엄청 바쁘다 보니까 속태물 하나의 땡땡이 시간이라서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흑백요리사 때문에 더 좀 가게가 잘 되시나요? 네. 아마 저희뿐 아니라 그냥 100명의 셰프뿐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되게 바쁘긴 하더라고요. 휴대폰을 보게 되면 쇼트나 뭐 그런 거 되게 많이 나오고 하는 거 보니까 쇼츠. 쇼츠. 저희 방송도 쇼츠를 만들어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시군요. 아마 바로 나갈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저희들 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제 그 시급료 업장들이 다 쉽지는 않아서 경기 불황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퍼져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바람은 있습니다. 네. 제가 평상시에는 검은색 이상한 수트를 입는데 오늘은 그 안성재 셰프가 입는 보라색 양복을 일부러 입고 왔는데 어쩐지 많이 뵌 분 같은 경우에 네. 그렇습니다. 안성재 셰프가 주로 입네요. 보라색 수트를 입고 왔는데 네. 멋지십니다. 네. 방송 나가시고 셰프님 그러면 예약이 다 찼나요? 언제까지 예약이 지금 됐나요? 글쎄 뭐 11월 자세히 보지는 않은데 11월도 초반까지 일단 다 찬 같고요. 그 뒤쪽은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아직은 그래도 연말 송연회 가능하다? 우리 영경래 셰프님과? 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건 1년 중에 제일 필수니까 아마 다들 하러 오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희도 가능하면 저희 제작진도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하고 딱 가봤더니 굉장히 좀 비싼 요리집인 것 같아요. 우리 셰프님은. 강남에 있는 데다 저희 호텔 안에 있는 식당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 그런데 강남에서는 특급 호텔 중에 저희들이 제일 경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성비는 가장 좋은 것이다. 그래서 다른 데 비교해서 저희들이 메뉴 만들 때 가격 대비 그러한 것들도 감안을 해갖고요. 저희들이 호텔이 초특급은 초특급이긴 하지만 또 다른 여타 호텔에 비해서는 레벨이나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반영을 많이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물론 가격은 제가 만들긴 만들지만. 요즘 흑백요리사 때문에 미슐랭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은데 셰프님 운영하는 레스토랑은 최근에 라리스트에 선정됐다고 들었어요. 라리스트는 또 약간 생소하기도 한데 이 자리를 빌려서 강하게 홍보를 해주세요. 라리스트. 사실 저도 라리스트는 중국에서 행사를 하는 거 봤고요. 그래서 라리스트가 뭔가 그랬더니 한국에서는 알려져 있는 미슐랭 비슷한 버금가는 프랑스 정부에서 인정하는 그런 건데요. 아마 저기 라리스트 세계 천 그러니까 천 개 식당에 해당되는 식당으로 뽑혔고요. 3만 5천 개의 식당 중에서 아마 그런 걸 뽑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걸 프랑스에서 연락 왔었을 때 한국 분이 연락 왔거든요. 프랑스 말하는 건 아니죠. 봉귤은 아니었구나 다행히. 봉귤은 한번 써먹어서 한국 분이라서. 그런데 어쨌든 그 했었을 때는 낮에 한참 바쁠 때 연락이 왔고 속 때문에 저도 어느 정도 그 명성을 알고 있었었기 때문에 이러다 말고 뛸 듯이 기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직 컴퓨텐셜 이렇게 돼 있었고 노출을 시키지 말라 해서 입에 잘 아시잖아요. 뭔가 비밀을 알고 있으면 누구한테 막 얘기. 임금융계는 당나귀계에 라리스트 하고 싶으신 그런 거죠. 그런 거 있죠. 하여튼 기분 좋은 나날이었던 것 같죠. 아마 21일에 프랑스 대사관에서 시상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비로소 이제. 얼른 일리이즈. 아 그렇군요. 좋네요. 그런데 우리 셰프님이 50년 중식 돼 가시잖아요. 다들 뭐 진무한 질문인데 그러면 요리를 언제부터 해야겠다 이렇게. 요리와의 첫 만남은 어떤 거셨어요 우리 셰프님은? 사실 요리 대가라고 다칭을 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긴 하는데 그게 과연 그럴지 모르겠지만 사실 명성이나 뭐 이러한 것들은 제가 이제 객관적으로 봐도 그런 명성은 분명히 받을 만하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 중식 대가 만든 것 같아.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다 받아들였어요. 오늘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부드럽게 웃으면서 미선을 주시니까 자연스럽게. 저도 생각해보면 제가 대가인가 만든 것 같아요. 요런 말씀. 그런데 어쨌든 간에 객관적으로는 중국에서 그랜드 마스터 셰프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에서 한 조리사들이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 1500만 명 정도 중에서 한 900만 명 정도가 자격이 있고 한 6, 700만 명이 자격증이 없어요. 그래서 1500만 명 중에서 한 400여 명의 조리 명인이 있는데 제가 그중에 한 사람이었고 또 저희 그때는 지금은 이제 부주석, 부회장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제가 갖고 있는 자부감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중료를 하게 되면 보통 굴소스를 많이 쓰는데요. 굴소스, 두 반 양 이런 걸 쓰는데 한 130년, 140년 된 상품 이름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금기라는, 홍콩의 이금기라는 회사 고문을 한 20여 년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굴소스 제일 유명한. 네, 그 회사에 제가 고문을 한국 시장에도 접영 확대를 하는데도 좀 기여를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자부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은근하게 내게 자랑되게 자랑하고. 아, 자연스러웠어요. 시피 전혀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예, 아유 세상에. 그 1600만 명 중에서 400명 정도 뽑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 안에 들어가셨다는 거죠. 그리고 100인의 명인이라는 건 그 한 400, 500명 정도 되면서 딱 100명을 골라서 요리책을 만드는데 그 100명의 중료리 명인 100명이라는 건 그런 공식 직함은 없지만 그 중에서 명인 위원회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딱 100명을 치러갖고 요리책을 만드는데 제가 요리책을 두 번 만들었으니까 제가 스스로 이름을 붙인 거죠. 100인의 중료리 명인. 그래서 그런 사실 책도 갖고 왔으면 보여드릴 수 있긴 한데 그걸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 명인 거기에 부회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전체 중식 요리사에. 그런데 그중에 명인이 됐고 이거는 400명을 뽑는 건데 그중에 부회장이면 또 상당히 높은 400명 중에서 그렇게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겠는데 자연스러웠죠. 그런데 그건 어떻게 뽑나요, 그러면? 그 400명인은? 예를 들어서 요리를 할 때 이분의 요리는 나머지 자격증이 있는 몇백만 원과는 또 차원이 달라 라는 이런 판단 기준 같은 건 어떤 걸로 하죠? 그런데 이런 정확한 건 잘 모르겠지만 저도 비슷하게 된 거라서 거기에는 사천요리 대가, 광동요리 대가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는 다 그런 식으로 해주더라고요. 해주면 저는 사천요리, 광동요리, 북경요리 다 잘하는데 오히려 그 현지 사람들하고 비교하게 되면 좀 약간 뭔가 차이가 느끼거든요. 그런데 당신은 무슨 대가야?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그거는 다 하긴 하지만 진짜 본격적으로 사천요리 대가나 광동요리 대가 뭐 그런 사람도 했었을 때는 좀 차이가 없잖아, 있긴 있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나도 분명히 대가는 대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중채, 한국의 중요리, 한국의 중요리의 대가라고 하는 거죠. 한국에서는 그래도 50년이라는 세월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니네들이 나하고 하면 니네네 거 하면 내가 자신감이 왔다니 갔다니 했지만 이걸 하면 한중채를 하게 되면 나는 당신들보다 훨씬 잘해야겠다. 성동요리에게는 슬라이더, 고속 슬라이더가 필살기면 우리 이제 영영릉 셰프에게는 자기 국가대표끼리 만났다. 자, 덤벼! 하면 어떤 요리를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장 넘버원. 뭐 시그니처는 한 10가지 정도 있고요. 아, 10가지요? 무조건 스트라이크를 잡을 수 있는 변화구가 10개예요? 무조건 직구 변화구가 10개? 근데, 왜냐면 저도 어쨌든 간에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그니처를 방송이나 그런 거 할 때 그걸 최대한 많이 이용을 하고요. 약간 상업적으로 하긴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손님들이나 컴퓨테이션, 요리를 했을 때 좀 그걸로 좋은 성적을 좀 냈다든지 방송에 그런 데 했었어도 상당히 많이 호평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많이 기원사람들이 알려주고 있는데요. 뭐 모자 세우라든지 불도장이라든지 불도장! 뭐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미는 스테리이고 업장에 오시기에는 거의 필이 한 번씩은 그거 다 드십니다. 오늘 낮에도 그렇고 아마 지금도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자 세우. 네, 의외로 오늘 홍보 대회도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사실은 우리 셰프님 경력을 보면 한국중국요리협회 회장도 하셨기 때문에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따시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젊은 친구들과 심사 흑백요리사 대결을 하실 분이 아니고 백종원 씨 옆에 앉으셔야 될 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막상 선수를 한 번 뛰어봐라. 이렇게 백요리사로 와라 했을 때 제의받으셨으면 어떠셨어요? 내가 이 나이에 평가를 받아? 이거, 이거잖아. 그런 것도 있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재미있겠다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하나의 마음속에 동기부여를 만들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젊었을 때는 좀 열정이 되게 많았었기 때문에 요리대회를 가게 되면 거기서 꼭 금메달을 따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그런데 가면 전 세계 각국의 셰프들이 많이 오니까 그 안에 에너지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많은 그런 아까 말씀드린 동기부라든지 뭔가 마음의 방향성이 틀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너지 있는 데서 좋은 에너지를 같이 받는 느낌으로 젊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갔고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가서 이겨도 손해, 저도 더 손해 이런 생각을 웃으면서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재미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말씀드렸고 제가 재밌겠다고 제가 한 번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이거 하게 되면 젊은 사람들도 제가 이제 나이가 많은 거 안하지만 65인데 현역으로는 다 은퇴할 나이잖아요. 65이면. 그 정도 나이 때도 그런 열정이나 그런 걸 갖고 한다고 이제 약간 그 좋은 기운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리고 이제 나는 아직 칼이 무디지 않아. 한 번에 또 갈 줄 몰랐죠. 한 번에 갈 줄 몰랐다고. 근데 그때는 이제 핑계 안 핑계지만 조금... 한 번에 갈 줄 몰랐다. 한 번에 갈 줄 몰랐지만 또 약간 그 후 결과 나온 후에는 당연히 금방 승복을 했고요. 또 그 순간에 거기서 끝나면 또 인터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약간 방심했다고 이제 핑계를 했죠. 사실 지금 방심을 했고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정황의 얘기도 잠깐 드린다면 저희들 아침 6시 도착하라고 하거든요. 파주 어느 쪽에. 그러면 이제 제가 한 5시 일어나고 씻고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침 6시 도착하면 다 모여있어요. 근데 시합을 끝나면 내가 먼저 끝났다. 그러면 나를 보내주는 게 아니라 다음날 아침 6시 보내니까 저 이 나이 때 중간에 낮에 조금 쉬지 않으면 이게 컨디션 관리가 안 되는데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딱 떨어지는 순간에 제일 먼저 하는 드디어 집에 가서 창피한 것도 잊어버리고 일단 그게 먼저 좋았던 것 좋았던 것 같아요. 집에 가서 집에 보내주니까 그게 또 무시무시하네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작품은 아니라 다른 젊으신 분들도 너무 뭐 30몇 시간 잠 안 자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힘드겠네요. 너무 힘드셨겠네요. 체력도 있어야 됐다고 생각했죠. 근데 속으로 생각했죠. 아 조금만 젊었으면 니네를 다 죽었어. 그 생각도 없다고 했죠. 아마 그때는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영업하는데 낮에 낮에 시간에 좀 쉬지를 않으면 살짝 눈여서 5분여서 잠들면 괜찮은데 이게 계속하면 저녁에 막 이런 경우가 이제 확실히 세월은 뭐 어쩔 수 없긴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젊은 후배 철가방 요리사와 대결을 상대로 지목하셔서 하셨는데 그 지목 이유가 나도 철가방 출신이어서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후배를 딱 보면 아 요나인 때는 뭐를 하겠구나. 사실은 뭐 변호사나 검사 시절에도 뭐 기자 시절에도 요요운 차는 요거 하면서 또 그런 생각이 들 때 후배들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그 자리에서 그 친구를 봤었을 때는 사실은 안면은 있지만 자세히 얘기를 나눠본 적은 없었고요. 그러셨구나. 그 다음에 그 친구가 끝나고 나서도 처음에 제가 지목할 때 저한테 절을 한 번 했었었고 절을 했었죠. 끝나고 이었을 때도 사실 그 친구가 절을 또 저한테 하더라고요. 잠깐 나한테 절을 하는 게 아니라 백종원 선생이나 안성재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근데 저한테 절을 했는데 그때 방송을 보신 분들이 다 거기서 뭉클했다 감동했다 그런 부분들 처음에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는데 가만히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한국은 동방예의지국은 분명할 것 같기도 하고 섬메해진 예우 세상 자체가 대도 각박해지고 그러는데 그런 예우라든지 그런 걸 했다는 그 자체는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 죽지 않았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런 거 여전히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구나 하는 거를 이렇게 절을 하게 됨으로써 보는 시청자들이 아마 그런 부분들이 뭔가 뭉클하게 감동코드 그런 것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친구한테 내가 다시 절을 할 정도 그 친구 덕분에 좀 졌는데도 갑자기 여기저기 많이 긍정적으로 알려줘가지고 이것도 세상 살면서 이런 운때가 있고 상당히 반전이라고 생각해요. 그때는 절대 이런 상황이 될 줄은 생각도 몰랐죠. 그렇군요. 그럼 직접 홍보가 찾아오는 손님들이 굉장히 또 셀카 요청도 많이 하시고 사진도 찍고 이렇게 요청 많이 하시겠네요. 처음 말하는데 너무 맛있어도 있지만 존경합니다라는 말을 은근히 되게 많이들 하시라고요. 오자마자. 이게 무슨 멘트지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간에 다 긍정적인 말씀들이니까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가문의 영광처럼 기분 좋은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이 바쁜 시간에 저녁에 가장 영업의 피크인 시간에 또 이 자리에 생방송을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오늘 땡땡 가는 날 너무 좋아. 헛한숨과 함께 하고 계시는데 낮에 한숨 주무시고 오셨나 봐요. 너무 말씀을 잘하시는데 아니 아까 진짜 오기 전에는 너무 피곤하니까 차 속에 잠깐 하니까 5분 정도 지나서 살짝 잠들더라고요. 너무 다행이다. 안 그러면 눈이 안 열리고 그랬을 것 같은데 흑붕 요리사 나중에 녹화된 거 화면 속에 우리 셰프님 모습도 보셨을 거고 또 다른 안 봤어요. 못 봤어요. 아 못 보셨어요. 아마 현역 중에서 저만 못 본 것 같아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러다가지고 처음에 그리고 넷플릭스 어떻게 켜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아들 보러 하라고 했는데 또 아버지 해놨어요. 했는데 볼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제 시간 여유가 생기면 좀 볼 생각입니다. 아 그러셨구나. 이거 넷플릭스여서 상당히 놀라겠는데요. 근데 맨날 그 휴대폰에 뭐 짤 같은 거 짤이 나오거든요. 슈츠 슈츠 그러면 슈츠 같은 거 나오니까 그걸로만 좀 보고요. 아 그러셨군요. 그러면 이제 거기 나온 다른 뭐 이제 중식 말고 양식 한식 뭐 여러가지 이탈리안 뭐 여러가지 하는 셰프들 보시면서 아 요거는 나도 한번 먹어보고 싶었다 뭐 이런 느낌 그런 음식들은 없으셨어요? 어 그 제 끝에는 결승이 결승인가 잘 모르겠지만 결승인가 그때는 두부지옥이라고 두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두부하면 실수를 한 것 중에 하나 야 그 결승에 내가 얻은 두부는 내가 1인장 많이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좀 맛있다고 생각했고요. 근데 최인석 셰프 에드워드 리 셰프가 만들었던 그런 몇가지 음식들은 저도 한번 맛을 보고 싶은 생각들이 생겼죠. 왜냐면 다들 그게 되게 궁금하다 혹은 뭐 그런 것들 뭐 유명한 티라미쉬를 만든 그 나피아 마폴리 나피아 나폴리 마피아 그분 이름을 모르고 나폴리 피자라고 계속 마피아입니다. 몇몇 분들의 그 음식들은 많은 사람들이 왈가 슈가 수근수근 되니까 저도 한번 맛은 보고 싶긴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인터넷에 또 화제가 된 게 백요리사 하얀 옷 하얀 가운 입으신 분들이 함께 모여서 회식한 사진도 있었는데 우리 셰프님도 이분들이 모이면 어떤 식당을 이분들이 또 회식하는 식당 간택받는 식당도 엄청난 식당이잖아요. 첫 번째는 제가 못 갔고요. 무슨 해장국 비슷한 그런 집을 그렇게 했고 두 번째부터 때는 이제 셰프들이 백요리사 셰프들이 자기 가게로 초청을 했어요. 돈을 무료로 해갖고 초대했었죠.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아마 다들 혼자 하려면 한 20명 정도 되니까 부담되고 술이나 뭐 다 해야 되니까 부담되니까 저희들이 돈 얼마씩 객출해갖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래도 자기 집으로 한 번씩 초대를 하면 부담 없고 좋으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돌아가면서요? 지난번에는 정지선 셰프 딘섬 가게 거기 가서 먹었고요. 다음에 아마 지난번에 최연석 셰프가 자기 가게로 오라 하긴 했는데 아직 날짜가 안 나왔어요. 바쁘니까 요새는 날짜 잡을 수는 없습니다. 백료리사분들께서 모임이 있는 거네 이제 약간 그런 다 좋은 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만나는 것도 사실 대도 좋은 것 같긴 합니다. 저도 기꺼이 아주 특별하게 해외에 있던 그런 걸 제외하고는 기꺼이 참여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셰프님 아까 젊은 친구들은 에너지 에너지라는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좋은 에너지를 받으면 좋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즘 글로벌 차원에서 굉장히 흑백윤이사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아가지고 글로벌 탑텐 TV 비영화 부분 1등도 하게 됐는데 해외에서도 연락 오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연락이 제가 국적이 이제 중국 대만 국적이라서 중화권에 있는 저도 이제 해외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직업이 국제중료리 대회 심사위원이니까 각국의 친구들이 야 너 우리 대만에서 떴어 너 대만에 홍콩에 네 신문 밖에 안 나와 이렇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한 일주일 한 열흘 전에 홍콩 갔는데 사람들이 막 달려가고 셰프요 셰프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니까 저 같이 갔던 PD나 몇몇 사장님이 어 그래갖고 이제 아우 그래서 사진도 찍고 막 그랬는데 최근엔 또 대만 같은 데서 많이 그 이제 그 영상으로 기자들이 취재하는 것도 있고 막 그래서 약간 실감을 하면서 이거 부담이 좀 되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렇게 이제 저희들은 이제 이 셰프님들 요리사 흑백 요리사들이 요리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하나의 요리를 위해서도 혼을 담고 열정을 담잖아요 그러면서 야 이 음식이 제가 정말 무궁무진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슈프님만의 음식 만드시는 철학이랄까 맛에 대한 철학이랄까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 뭐 그런 철학을 또 거창하게 얘기하기보다는 사실 뭐 평소에도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셰프들하고 얘기할 때는 음식을 만들 때 항상 정성을 들여서 음식을 만들라 하긴 합니다 사실 그 상투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 얘기는 절대적으로 믿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여기 레몬이 안에다가 꼭 껍질을 깎고 내가 콱 깨물었어요 그러면 한 번 더 깨물어 깨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러면 보통 다 신맛이 납니다 쉬어요 쉬어요 근데 사실은 말로만 여기 레몬이라고 얘기했고 그렇게 했지만 뭔가 전달 없어도 전달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음식을 만들 때는 정성이란 말들이 한국이나 중국이나 그런 쪽 일본 아마 동남아나 동통아시 쪽에는 그런 게 많이 통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또 음식은 정성을 들여서 만드는 것이 제일 궁극적으로는 제일 짱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성 그 정성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래서 셰프들이 음식 만들 때도 아무 생각 없이 음식 만드는 거는 이게 혼이 없다고 얘기를 하죠 항상 이거 손님들한테 맛있게 만들어준다는 그런 하면서도 그 안에 뭔가를 혼을 넣어주라고 하는 그런 오더도 합니다 사실 쉬운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게 됨으로써 손님 먹어도 진짜 맛있게 먹고 갔다 하는 그런 걸 뭔가 전해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드니까 그것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그런 것 같긴 해요 제가 실제로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믿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젊은 셰프들한테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 그런 식으로 주문을 합니다 네 제가 아까 65세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현역 생활은 언제까지 하실 예정이신가요 원래는 이제 반대급으로 뼈 빠지게 하는 거죠 평생 원래는 보통 그 이 정도 나이 되면 다 은퇴해가지고 이제 그 손주 손녀들하고 이렇게 좀 저게 그렇지 못하게 된 것이 약간 운명적인 요소도 없잖아요 생긴 것 같아서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사실 해외에서는 입주 입주라는 게 주방이 들어가다 그런 것들처럼 조리에 입문한 지 50주년 40주년일 때 기념 행사를 해요 많이 해요 저도 많이 초대를 받아서 가는데 제자들이 뭐 양이나 뭐 이렇게 큰 뭐 그런 저기들 어깨 매고 통으로 된 것들을 하는데 저도 그렇게 해보고 싶긴 해요 그럼 50주년에 내긴 하는데 알겠습니다 우리 여경래 셰프님 여기서 보내드릴 것 같아서 50주년 60주년 현역에서 활동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These 750주년 그 영상이 저희는 토플레이스 슈어승 spotlight 하함 비erst 예산 ин 우 예산 오 그리고 êu